안녕하세요. 저는 김광엽 세례자 요한입니다. 문화와 영상연구사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나 예술가 그리고 문화현상들을 통해서 한인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듣는 그 방식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2021년 평화방송의 사순특강에 이렇게 강의를 요청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지독하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하느님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성찰하고 정돈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코로나의 혼돈과 창세기의 경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21세기에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놀랍게도 태초의 일을 기록해놓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미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는 그 정체를 다 알 수 없는 코로나19라고 불리우는 바이러스가 버린 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기가 불편하고요. 무언가를 만지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도 주저되고요.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는 것도 뭔가 찜찜한 느낌을 갖고 누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악수하는 것도 우리는 피하게 되고요. 우리는 나를 둘러싼 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이 넘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그냥 사물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 마스크를 쓰고 산다는 것은 나와 세계와의 관계에 거리를 두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익숙했던 세계가 점점 낯설게 다가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인간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 세계를 주도해서 살아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세계가 우리들에게 갑자기 낯설어지고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낯선 세계는 사실 선사시대 인간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아주 옛날에 선사시대의 원시인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그 당시의 인간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 깊은 산 속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울음 속이가 크게 들리면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뭐 하나 두렵지 않은 게 없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인간들에게 이 세계는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는 21세기의 대명천지하에 이 세계가 낯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선사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과 세계는 이렇게 점점 거리를 두게 된 거죠. 이 세계로부터의 위협이 우리가 우리들에게 일상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많이 어려워지고요.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지금 제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상황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코로나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한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성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우리들의 삶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했었던 우리들의 일상. 그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던가를 우리는 이 코로나의 지긋지긋한 상황을 겪어가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따스한 햇살이, 부는 바람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껏 숨 쉴 수 있었던 이 공기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들의 삶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던가를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의 성찰이 또 하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우리 삶의 터전이죠. 이 삶의 터전인 세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세계가 문제일까? 아니면 인간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일상의 회복,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백신이 개발돼서 그 백신을 맞으면 다 나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백신만 있으면 되는가? 백신은 그냥 필요 조건에 불과한 거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죠? 바로 이 문제투성인 것 같은 세계와 내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근본적으로 세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미래학자들이고 또는 이 분야의 과학의 전문가들이 통렬하게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가 21세기에 시작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이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죠, 바로. 창세기를 포함해서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민족의 삶에 자신들을 넘어서는 어떤 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탈출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길을 안내하고 만나를 내리시고 이 민족의 삶에 자신들 스스로만이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알 수 없는 다 알 수 없지만 무언가 함께하는 분명한 어떤 힘이, 의지가 자신들의 민족을 보살피고 이끌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을 바로 야외,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인간과 상관없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우리를 둘러싼 세계도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 야외를 창조주라고 부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처음에 야외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바로 이 선언, 이 고백 이것이 바로 하느님은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의 체험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느님에 대해서 그럼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드실 때 창세기를 쓴 저자들이 표현해 놓은 귀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바로 아직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땅을 갈 사람 흙을 읽을 사람을 아직 그 사람은 아직 없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알게 됩니다. 바로 인간 존재의 이유 땅을 갈고 흙을 읽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그 땅 그 흙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세상이죠.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하느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들에게 돌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음에 바로 루카스 케라나우라고 하는 독일의 화가가 그린 그림을 좀 봤으면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에덴의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그린 것입니다. 바로 그 전면부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왼편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아담을 이렇게 흙을 빚어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하느님께서 뭘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루카스 케라나우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을 상상했을까?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으로 끝을 내신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나서 끝없이 말을 걸고 이끌고 계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 왜 내가 너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너에게 선물로 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주신 그 까닭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창세기 2장은 그 얘기를 보다 더 실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동물들을 데려다가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는 이야기죠.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하느님은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간인 아담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동물들을 만드신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 하느님의 마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올바로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간 아담은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았던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시면서도 두 가지를 금지하셨죠. 두 가지 금지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건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바로 하느님이 당신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생명나무는 뭘 말하는가 생명을 주관하는 권한은 하느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살면서 절대로 피를 보는 일을 해소는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을 해치고 생명을 훼손하는 일들은 인간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생명나물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 주지 않으신 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성경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주지 않으신 이유는 뭘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다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악과 무엇이 악한지 네가 판단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 하느님께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에는 인간이 편향되게 움직이는 마음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가 좋은 사람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엄한 짓을 하더라도 나한테 잘해주면 난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죠? 나한테 못하는 놈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이러는 거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자기 편향적인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살면서 옳고 그른 것, 선한 것, 악한 것을 구별하려고 할 때 식별하려고 할 때는 그 식별의 기준은 바로 하느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아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인 아담의 소리가 보았듯이 처음에 아담은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인간들도 많이 알게 된 거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것을 굉장히 많이 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살고 싶어진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이 쓰고 있는 것이죠. 선악가를 따먹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건가? 하느님께 물어보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선악가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게 아니죠. 내 인생에서 이제 하느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된 건가? 점점 더 고통스럽게 된 거죠. 왜죠?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사실은 자부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건가 얼마나 불안한 건가인가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허장성세로 살고 있는 거죠. 오늘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치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뭔가 잘 무장해서 아주 빈틈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게 나라고 드러내 보이면서 삽니다. 왜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할까 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그래서 인간은 고통스러워진 겁니다. 아당과 하와는 그런 자기 자신을 들킬까 봐 나무 뒤에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부르시니까 나왔잖아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느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도 나무 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숨기고 삽니다. 감추고 삽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결국 살면서 이룬 것이 뭔가? 바로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한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바로 인류 문명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그 이야기에서 인간이 뭘 할 수 있게 됐다고 쓰고 있냐면 돌 대신 벽돌을 쓰게 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됐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의 재료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석을 가져다가 얼기설기 이렇게 쌓아서 집을 지었는데 언젠가부턴가 인간은 자연석인 돌을 갈고 쪼개고 다듬어서 반듯한 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돌과 돌 사이를 진흙으로 붙여서 집을 지었는데 진흙보다 훨씬 접착력이 좋은 바로 역청. 역청은 진흙의 원유, 기름 있죠? 원유를 섞은 거. 시커먼 원유를 섞으면 훨씬 더 접착력이 강한 그런 게 되는 거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죠. 바로 하느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살게요. 우리도 이제 많이 알아요. 그리고 살아갔던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이루어 갔던 게 바로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돌 대신 벽돌을 써도 그 벽돌은 돌이라는 하느님의 창조물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고 하더라도 역시 하느님이 만드신 세계에 기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요. 인류, 이 인간이 만든 문명은 이 세계와 상관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해나가는 것이라고 믿다 보니 그럼에도 인간이 아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허약한가를 자꾸자꾸 느끼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아는 것에 대한 인간의 오만함으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문명을 이루어왔지만 인간은 문명의 정점에 닿아갈수록 이러다가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명을 쌓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파괴해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사실은 인류의 역사였죠.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역사는 과학자들이 밝힌 것에 따르면 45억 년이라고 하죠.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빅뱅 이후에 45억 년 동안 지구라는 이 땅덩이가 형성돼 온 거죠. 우리가 사실 그리스토인으로서 과학적인 어떤 발견을 절대로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일이거든요. 바로 45억 년의 지구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 나온 6일간의 하느님의 창조의 역사였던 거죠. 그 6일의 상징이 실제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45억 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5억 년의 지구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았는데 과학이 특히 진화론에서 뭘 발견해낸 거죠? 환경이 생명을 선택해 들어간 역사다.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체들만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생명체들은 도태되었다. 이게 바로 어려운 말로 자연선택이론입니다. 자연이 선택했다는 거죠, 생명을. 자연이 선택해온 역사가 지금 그 자연이 선택해온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자연선택의 결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죠? 자연이 선택한 역사 속에는 하느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진화론을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모순되는 게 아니고요. 진화론은 창조론 안에 포용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선택의 결과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억 년의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살기 시작한 게 특히 우리 같은 호머 사피언스가 살기 시작한 게 뭐 한 5만 년에서 10만 년,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만 년에서 10만 년 동안에 이 자연선택의 역사 속에서 살아오면서 인간은 뭘 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명을 이루기 시작한 거죠. 제일 먼저 인간은 어떻게 살았죠? 문명적으로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수렵 채집. 그래서 사냥을 나가서 동물들을 잡아와서 그걸로 먹고 또 나무에 맺져 있는 열매를 따서 먹고 선사시대의 인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간들이 지금부터 한 만 년 전부터 그때가 석기 시대인데요. 농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기 시대 이후에 석기, 돌보다 더 강한 청동기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철기를 만들어서 쓰게 된 거죠. 그러다가 18세기 전후반에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석기고, 청동기고, 철기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력과 또는 동물들의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뭔가 이랬는데 18세기 전후로 해서 영국에서 기계가 발명이 돼서 기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기기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 움직이는 그림을 보면 오른쪽 아래에, 오른쪽 아래에 이게 바로 뗄감입니다. 석탄이죠. 이 화석연료인 석탄을 떼서 그래서 에너지를, 증기를, 증기를 생산을 합니다. 그럼 증기가 여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피스톤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피스톤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쪽 아래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 아래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끝없이, 끝없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쪽 끝에, 이쪽 끝에 바퀴가 달리면 뭐가 되는 거죠? 이 끝에 바퀴가 달리면 증기기관체가 되는 겁니다. 이 끝에 비틀, 면짓기가 달리면 이게 옷감을 싸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뉴 커먼이라는 사람이 이 증기기관을 만들었는데 이거의 문제점을 더 보완을 해서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이런 증기기관을 만들게 된 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피스톤 운동. 이 밑에서 화석연료로 떼면 이 피스톤 운동을 이게 아래위로 하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바퀴에 전달이 되는 거죠. 이 바퀴에. 이렇게 해서 증기기관체가 만들어지고 온갖 이 산업, 말하자면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렇게 기계가 만드니까 예전처럼 가내수공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손으로 소규모로 만들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18세기 전후반에 이런 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산업혁명이 점점 더.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 농업의 시대가 아니라 공업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인류의 문명이.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보다 많은 물건들이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기 시작했냐면 사회체제가 자본주의라는 것이 시작이 되게 돼요. 물건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팔 수가 있고 그렇다면 돈이 모이죠. 그러면 화폐가 사회에서 화폐라는 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이제는 실물이 아니라 실물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화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화폐를 중심으로 사회체제가 생긴 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의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많이 만들자. 그건 뭐 무한정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자본주의라는 논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를 장악해 들어갑니다. 거기에 저항해서 공산주의 이런 것이 잠깐 나왔었지만 결국 자본주의에 다 굴복했죠. 다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뭔가 자본주의인데 어떤 자본주의냐면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라고 지금 우리가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뭘 말하는가 시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정부는 최대한 개입하지 말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해라. 무한정 생산하면 무한정 사고 가격을 시장이 어떻게 결정하든 가능하면 간섭하지 마라. 정부는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이제 자본주의는 이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는 무소부류의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 이제는 정부가 손을 못 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돈을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이 난무하기 시작한 겁니다. 욕망이 욕망을 낳고 더 큰 욕망을 낳고요. 결국 그것은 최종적으로 뭘로 귀결이 되죠? 더 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만들려면 세계는 세계의 자원을 써야 되니까 세계가 황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꾸 개발해야 되니까요. 결국 21세기의 문명, 우리가 이룬 21세기의 문명은 바로 뭔가 무한 개발의 논리 속에 있었던 거죠. 무한 개발의 논리. 결국 이건 진화론도 설명 못하는 세계가 돼버린 거죠. 진화론은 자연 선택을 얘기했는데 이제 21세기는 인간 선택의 시대가 된 겁니다. 인간 선택의 시대. 바로 인간만이 적자예요.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쓰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정신없이 파괴되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의 악은 뭔가? 현대의 악은 뭔가요? 인간이 하느님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인간은 매일 이룡할 양식으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매일의 선악과가 우리의 이룡할 양식이 되죠.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답인 것이죠. 인간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봐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현대의 또 다른 악은 인간은 이제 선악과로 만족하지 않고 생명나무까지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까지 차지했다는 건 뭘 말하는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봐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뭐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케루빈, 케루빈을 통해서 불칼을 세우셔서 생명나무를 지켰지만 못 지켰습니다. 케루빈들이. 이게 현대의 악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두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가 두렵다고 하는 그 더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 무소불위의 자본주의적인 삶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개발해서 코로나19를 물리친다 한들 이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유증 중에 하나가 그냥 코로나19일 뿐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불안. 바로 죽음의 문명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영적으로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지금 우리가 천년, 이천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죽음의 문명의 두 축이 뭐냐 하면 하나가 자본주의예요. 유럽에서는 이 자본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수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잡아먹는 자본주의라는 거죠. 야수 자본주의. 왜냐하면 끝없는 욕망들끼리 충돌해서 서로를 해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적대적 관계의 인간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인간의 욕망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끝도 없이 개발해야 되니까 결국은 모든 생명들이 파괴되고 다 같이 공멸에 이를 거라는 것이죠. 이게 죽음의 문명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뭐죠? 자본주의와 또 다른 하나는 쌍생하지만 소비지상주의입니다. 소비주의. 아마도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날 물건을 만들어내는 쪽에서는 75억 인구가 필요한 만큼을 생산하지 않아요. 100억의 인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200억이 필요한 것을 물건을 만들어내는지를 몰라요. 무슨 얘긴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과잉 생산을 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시키려고 애쓰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이 뭐죠? CF. 커머셜이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광고, TV든 뭐 신문이든 광고는 끝없이 우리들에게 소비하라고 부추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TV 속에 뭐가 있죠? PPL. 이렇게 상품들을 TV 속에 드라마나 이런 적에 이렇게 배치해 놔서 뭔가 그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게 만들죠. 또 많이들 아실 겁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우리 다 좋아해요, 이거. 대형마트에 가면 뭐 팔죠?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이 뭐죠? 필요 이상으로 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컨수머리즘. 과잉 생산을 해놓고 다 소비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 노출돼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현대사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비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많은 분들이 SNS, 뭐 좋은 거 하나 사갖고요. SNS에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그 물건 딱 들고 딱 이러고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나 이거 샀다는 것입니다. 나 이거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거보다 더 비싼 걸 사가지고 인스타에 이렇게 찍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소비 주도적인 삶은 끝없는 열등감을 낳게 돼 있습니다. 이게 SNS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죠. 소비가 미덕인 사회, 경제적으로는 일리도 있어요. 그러나 소비가 미덕일까요? 삶이 미덕이어야 될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는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게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인간이 끝간데 없이 문명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간 그 형상을 상징하고 있죠. 뉴욕의 맨하탄을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가보면 어마어마하죠. 그 의리아리하고 장대한 이 맨하탄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바벨탑, 현대의 바벨탑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인간의 이런 난개발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온난화가 벌어져서요. 2075년까지 이 지구상의 종들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감자가 말이죠. 우리가 자주 먹는 감자가 2055년에 지구상에서 멸종된다고 합니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의 이야기가 있어요. 초콜릿을 만드는 재료인 카카오. 카카오 나무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초콜릿이 없어지는 거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 하느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과학적으로 측량해보니 아까 보셨던 이야기, 바로 문명의 역사 속에서 증기기관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벌어진 시대부터 그게 다양한 나라까지 다 번진, 어느 정도 번진 것까지 따지면 한 1880년 정도부터 잡습니다. 1880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100, 한 20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보면 그 사이에 지구의 기온이 1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지금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일단 1도가 높아졌다고 하고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 지구 기온의 90%를 바다가 그 열기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지구를 식히기 위해서요. 바다가 놀라운 일을 하죠. 지구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그 열의 90%를 받아들이는데 바다가 그 열을 받아들이다 보니 바다 수온이 지금 이게 올라간 겁니다. 1950년부터 2010년까지 말이죠. 바다 안에 열량 수치에 의견, 열량 수치. 이 가로축은 연도고요. 세로축이 높이는 열량. 바다가 수용에 들어간 열량 수치입니다. 지금 바다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죠. 5천 미터, 만 미터 저 깊은 바다에서 살던 심해여들이 지금 뛰쳐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그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 기온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한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보세요. 1880년부터 2019년까지 얼마, 몇 도가 올라갔나 그 왼쪽의 온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결국 이렇게 올라가서 지구의 온난화가 벌어지고 왜 이 온난화가 벌어지나 화석연료를 써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죠. 아까 증기기관에서 보셨잖아요. 석탄을 떼지 않았습니까? 화석연료를 떼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바다 수원도 같이 그걸 흡수하느라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다의 해류가 태평양의 난류와 한류가 돌아가는 게 정상적으로 못 돌아가니까 이건 물고기가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들어보셨죠? 엘리뉴 라니냐 현상이라는 태평양의 해류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게 돼서 기상이변이 막 생기고 있죠. 이것뿐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아마존 이쪽이 바로 옛날 아마존이고요. 이게 지금 아마존 모습입니다. 녹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어요. 아마존 녹지의 20%가 사라지면 20%가 사라지면 이게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 속에 이산화탄소를 산소를 공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아마존의 밀림에 20%가 사라지면 치명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30년에 말이죠. 아마존의 3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북극 사진입니다.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 10년 전만 해도 그들이 경고한 해는 206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20년이 앞당겨졌습니다. 2040년에 북극의 얼음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히말라야를 뒤덮고 있던 얼음 시베리아 소련의 시베리아의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덮고 있는 동토가 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다가 최대한 7미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바다의 높이가 그러면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이 타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런던, 뉴욕, 도쿄 타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나라 해안가에 떠밀려온 바다 쓰레기입니다.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이 플라스틱 용기에서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을 보면 물고기 배 속에서 꺼낸 플라스틱 조각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쉽게 썩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 속에 온통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세계에 오염된 바다를 연구를 했는데요. 1970년에 멀쩡했던 이 바다가 지금 세계 지도죠. 이게 이 쪽이 미국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가 유럽 한국은 여기에요. 여기 아시아 이쪽입니다. 70년대에는 바다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조사를 했더니 보세요. 빨갛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여기가 약간 빨간색이 있습니다. 저게 어딘지 아십니까? 서해입니다. 서해 세계에서 미세 플라스틱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가 지중해하고 우리나라 서쪽의 서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로 오염된 곳이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하류 바다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게 낙동강 하류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북동쪽으로 바다가 오염돼서 퍼져나가는가를 지금 연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 지구를 엉망으로 만든 주범 나라를 꼽으라면 한국이 최상위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지켜가는 것 그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세계 최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파괴 속에서 미생물들이 창궐하고 있는 거죠. 미생물들이 바로 코로나도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서 인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2015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우리는 지금 결정적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22세기가 가능할까 22세기의 세계를 인류가 맞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묵시록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묵시록의 진실을 대재앙은 하느님의 진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버린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근본적인 삶의 변혁을 꾀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혁 신자유적인 이 자본주의의 질서 그리스도인들은 벗어나려고 애써야 합니다. 소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생산하는 생산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명에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세계를 남겨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평생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코로나19하고 상관없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키고 돌보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깊게 성찰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누가 지금 이것을 잘 살피고 성찰하고 준비해서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본당에 머물 것인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프란치코 교황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발코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번 사순 시기에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아프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당신의 뜻에 합당한 세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비록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아프게 돌아보고 방안을 모색해가는 그런 시간이 이번 사순 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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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